40거래일 이내 40거래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 안에 3070을 확인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3070을 터치하게 되면 상단 박스로 계속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면서 바이오 섹터라든가 반도체 섹터가 눌림치 매수하면 계속해서 단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 두 달 이내 40거래일 이내에 2880포인트를 확인하게 되면 시장은 제가 보는 A전략인 메인 전략 하방으로 1월달 2월 중순 사이에 큰 하락폭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거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랜드 강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입니다. 이트랜드 강보센터장 수두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님. 일부러 목요일에 와주신 강본린님. 어서 오세요. 기술적 차트 수요일에 못 봐서 현긴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나오셔도 되지만 오늘이 이제 FOMC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 보고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니까요. 2195번님. 강은보센터장님 어제 오시는 줄 알았다가 오늘까지 기다렸네요. 기분 좋은 날 만들어주세요 하셨는데 이번 주만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로 간다는 점도 확실하게 저희가 컨펌을 해드리면서 뉴욕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또 강한 긴축 정책이 나와도 또 올라요. 오르고 그런 겁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그냥 아이고 예상 부합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우부터 볼까요? 일단 다우지수 나스닥. 다우지수는 좀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서 저번 주 방송 이후에는 그냥 박스 형태의 모습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좀 하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 멘트를 드렸었는데 다우지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12월 10일 날 고점 자리가 35,982포인트였고 어저께 새벽에 저도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면서 미국 증시를 끝까지 봤는데요. 뜬 눈으로 지새워야죠. 네. 저점에서부터 말아올리는 모습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장 이런 투자 세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 더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이 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조언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다시 고점 자리 전 직전 고점 12월 10일 날 고점 자리를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나왔으나 저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중기 장기 흐름은 이미 답은 나왔고 현 구간에서는 그냥 박스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 떠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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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2주 전부터는 대주주들이 고점 부근에서 자기들의 주식을 처분하는 모습들도 지금 챙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들을 많이 팔아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병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왜 이렇게 또 다시 트윗을 하시는지 좀 걱정입니다. 일단 다우지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고 자리를 오늘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이 FMC가 끝났고 저점돼서 말아 올렸고 했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속내는 뭔지 해서 오늘 진검성부가 오늘과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 이틀간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많은 세력들이 싸우는 시간인데 저는 일단은 상방으로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우지수가 전고 35,982포인트니까 36,000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윗고리를 달고 쭉 내려올 때 밑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는 단기 흐름도 박스가 끝났고 이제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위쪽으로는 36,000포인트. 바로 뭐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바로 36,000 꼬리를 다는지를 보시고 그다음 밑에 자리가 최근에 12월 1일 날 저점 구간이었죠. 저점 구간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10일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거래일인데 10일 거래일의 절반은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로 봐서 5,6거래일 사이에 12월 10일 날이 최근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 바로 34,994포인트입니다. 그냥 35,000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돌아오는 방송하기 전에 35,000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터치라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박스 흐름도 끝났고 이제는 하방을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더 낮추면서 하방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서학개물 분들께는 제가 저번 주에는 박스로 약간 스킬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중간급이 3만 5,100이네요. 3만 5,100, 120 이 정도인데 일단은 메인 아이디어는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언정 윗골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캔드 시간에 배웠잖아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감하면서 거래까지 터지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 실은 그게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확인한 거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시고 그다음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강보센터장이 오시기 전까지 3만 5,100을 또 하향 이탈해버린다면 3만 5,000과 3만 5,100 정도 되겠죠. 그 사이입니다. 고개를 이제 밑으로 하향 이탈한다면 이제는 하락이다. 이제는 하락이다. 박스를 렌즈를 밑으로 내려버리는 흐름으로 다음 주에 그 자리까지도 또 예상하는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다만 우리가 항상 대안도 제시하잖아요. 올라가는 자리요. 올라가는 자리라면? 네. 저번 주 말씀드렸던 11월 8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3만 8,000포인트가 되겠죠. 3만 6,800. 3만 6,500. 네. 3만 6,500. 그 자리를 돌파의 여부를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고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네요. 3만 6,500을 또 제쳤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 네. 새로운 세상이 박스를 우상향하는 박스를 계속 펼쳐지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웅보센터장은 오늘 새벽에서 나타났던 특히 제롬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나타났던 이 시장의 흐름은 일종의 AI들의 힘자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AI들이 저도 선물 옵션 트레이더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래 했죠. AI들이 움직이는 자리는 변곡 자리에서 엄청난 전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새벽 4시까지 결론이 나올 때 딱 봤는데. 와 정말 이거는 환상적인 컨트롤이 들어왔고. 컨트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린이분들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러실 텐데 주변에 AI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도 트레이딩 투자 시장에서도. 트레이딩 할 때 많죠. 트레이딩 그리고 0.001초 정말 스켈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기관들도 현재 많이 들어왔고. 많아졌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시장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아올려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지 해서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체크하면서 그냥 보면서 우리가 그냥 거부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언이십니다. 이걸 보고 억울하다든가 이렇게 화를 내시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아까 많은 청취자분들도 진짜 못 해먹겠다. 주식 이론으로가 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전해오셨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AI를 포용하자. 피도 눈물도 없다. 그걸 이해하면서 얘네들 우리가 앉자.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현실 즉시하면서 해야 된다. 나스닥 가보죠. 나스닥 지수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보면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좀 하락 에너지가 더 있다. 그게 실제로도 다우지수는 그전 직전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직전 저점 근처까지 갔다가 어저께도 저점을 깨려고 했다가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라오면 3.7% 올라왔습니다. 거의 하방 포지션을 완전히 기법시키고 말아 올렸는데 만약에 어저께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이 결국에는 일관되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그거를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야. 그럼 호재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2월 8일 날 고점이었던 자리를 다 터치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말아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확신은 하지 않고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밤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바로 여러분들이 12월 3일 날 저점 자리가 14,930포인트 구간입니다. 12월 6일 날 그 자리를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14,93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오늘 내일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깨진다면 결국에는 다우지수처럼 나스닥도 박스에서 이제 서학개미분들도 이제 스탠스를 이제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현금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은 아주 심플합니다. 12월 8일 날 고점이 15,792.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나스닥은 타이트하게 12월 8일 고점이 15,792. 그러니까 15,800포인트. 그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생각보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더 갈 자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또 단기 트레이딩에서 현금 비중 50, 주식 비중 50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그래요. 나스닥도 정말 멋지다. AI가 멋지게 오늘 새벽에는 해냈습니다. 다시 이제 거의 저점 대비 3% 이상을 장대 양봉으로 끝을 내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미국의 쿼드러프 리칭대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밤까지 한번 보자. 메인 아이디어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광보센터장은 아직은 하락의 공간이 더 열려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빠지면 앞서 말한 그 선이 14,900. 여기를 이탈할 경우에는 좀 밑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맞습니다. 반면에 오를 경우에는 15,800. 그렇죠? 15,700. 이러면 헤드앤숄더가 또 깨져버리니까. 오른쪽 어깨가 깨져버리니까. 거기를 돌파하면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또 상방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심플하게 정리를 했고요. 코스피로 일단 가봐야 되겠어요. 오늘 코스피가 상상이란다. 미국만큼은 못 가네요. 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일단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수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3,020을 노크를 그날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3,020에서는 저점 매수를 좀 볼 수 있다 하면서 기술적 지지 구간을 제가 2,970,080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다렸다가 2,970,080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같은 시장에 좀 수익을 아침에 나셨을 거고 또 방송을 보고 3,020 터치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셨어도 3,043포인트까지 급등하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또 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2,970 내려온다 하더라도 수익을 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먹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들을 3,010포인트와 2,990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점이 3,018포인트를 찍고 오늘 저점이 2,993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10, 2,990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에서 연준에서 FOMC 회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불확실성으로 해소가 돼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으면 국내 증시가 3,040포인트까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아니면 오늘 오후장이라도 3,020포인트를 위로 올리는 흐름도 나왔어야 됩니다. 이건 오늘 아직 남았습니다. 남아있으니까요.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 3,010과 2,990 사이로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확인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증시 화면 한번 이미지 파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파일 보면 제가 6월 25일이 사상 최고치 3,316포인트를 찍었었던 번호를 1번을 드렸고요. 그리고 2번이 최근 저점 자리였던 2,822포인트였습니다. 그 거래일이 107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107거래일에 나누기 2를 하면 53거래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53거래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저점을 찍고 지금 몇 거래일을 진행 중이냐 하면 현재 13거래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위쪽에 우측 상단에 보면 40거래일 이내 40거래일이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 안에 3,070을 확인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3,070을 터치하게 되면 상단 박스로 계속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면서 바이오 섹터라든가 반도체 섹터가 눌림치 매수하면 계속해서 단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 두 달 이내 40거래일 이내에 2,880포인트를 확인하게 되면 시장은 제가 보는 A 전략인 메인 전략 하방으로 1월 달 2월 중순 사이에 큰 하락폭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넓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방송 클립 또 2주 전 클립을 보셔도 이걸 계속해서 연속 속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070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크게 좀 보면 지금 일각에서 좀 상방론자들 긍정론자들이 3,100 간다 3,100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버리면 이제 하방의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좀 훼손되죠. 그 시나리오는 원래 다음 주 정도에 지장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70을 터치한다는 뜻은 뭐냐면 3,200까지는 못 가지만 3,100과 150까지는 간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70을 터치하게 되면 눌림이 없이 그냥 바로 가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3,010에서 3,030 정도 그러니까 50까지도 그 정도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3,100, 150하고 그러면 큰 하방에 대한 전략은 완전히. 스케줄은 미뤄지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지는 않고 그냥 내년으로 완전 넘어간다.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희망적인 말씀은 제가 메인으로 드릴 수는 없고 형 구간에서는 그냥 지금 오늘 메인으로 드렸던 3,070을 가면 3,100에서 150까지도 열릴 수 있으니까. 열린다. 열리니까 나는 그러면 고점에 있었던 하늘을 알아있는 종목들도 그때 청산할 수 있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3,070을 가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하방 쪽으로 가서 하방을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700을 이탈하는 모습에서 다시 3,000. 그러니까 기승전 3,100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흐지부지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크게 뺐다가 저점되면서 500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그거를 놓고 AI들이 고민을 하지 않나. 그런데 폭이 너무 큰데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폭은 이렇게 소장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2,822에서 3,040포인트까지 올라올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200포인트. 그것도 양봉이 이런 양봉은 또 처음 봐요. 메일 양봉이에요. 계속 악재는 쏟아지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3,100에서 150짜리는 뭐냐면 이번에 지금 화면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서부터 고점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930 그러니까 2,880까지 내려가지 않고 2,930,50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N자 패턴으로 보면 2,950 더하기 200포인트를 하면 바로 3,1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N자 패턴으로 3,150을 갈 건지의 여부가 또 2,950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2,950이라고 이 이미지 파일에 적용하지 않고 2,880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950은 과정이긴 하지만 일단은 큰 흐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게 딥하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전략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 또 2,970과 2,950 그다음에 2,880으로 확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0 거래일 기준으로 고점 3,070 저점 2,880. 중간에 2,950, 2,970, 80은 있지만 그건 약간 선수의 영역입니다. 불퉁적 다수들이 보는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다 이렇게 언급드립니다. 앞으로 두 달간의 여유 기간이 있고요. 지켜볼 기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한 번 상방으로 위쪽으로 힘을 내서 3,070까지 또 여기 고지를 점령하는지 아니면 흔들리다가 2,900이 또 깨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오히려 위험 신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8만 원 고비를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그냥 좀 옆으로 기다가 내려올 것이냐. 코스피와 음료를 같이 할 것이냐. 그런데 둘 다 열려 있는 애매한 기술적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현 구간에서는 조금씩 상승하면 분할 청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좀 빠르게 뚝뚝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방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를 올라타고 싶거나 아니면 고점에 있는 분들도 좀 비중관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조언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 살짝 했던 7만 7천 7만 8천 여기를 또 상방 돌파할 뜻이 못해요. 맞습니다. 이게 참 기술적 분석에서의 하시는 분들은 매력을 느끼는 구간이기도 할 텐데 이게 금방 되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500원 1천 원 올리는 게. 그런데 또 그걸 못한다는 게 재만상 이 차트 또 기술적 분석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허경보님 흥보 정보가 기가 막혀 짱입니다. 이거 해 주셨고요. 이상호님 강불리말 들으니 속 후련해요. 답답한 채증이 풀리네요. 강불리라는 지금 별명을 갖고 계시나요? 소장님이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강불리 했고 우리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하락 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확률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재료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가장 중요했던 재료인 이 긴축 스케줄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하방으로는. 그럼 뭐가 남은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이 재료는 저보다 훨씬. 지금 스와프 문제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끝나는 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침공 얘기가 있는데 현재 천연가스라든가 에너지 차트를 보면 먼 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위기로 더 갈 것 같죠. 그런 재료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이라든가 하면 차트를 분석을 해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에너지 흐름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미국의 눈치를 적극적으로 보는 러시아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어필. 적어도. 네. 적어도. 그럼 그 어필에 의해서 천연가스는 상방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에너지가 외봉을 만들었잖아요. 쌍봉을 만들 거리를 거기서 찾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간 뉴스가 나오면서 강화되는 모습에서 증시 흐름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맞물리면서 재료와 우리가 차트 분석을 잘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간에 또 그림이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웅보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